런종섭, 도주종섭,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그 입국 장면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인천국제공항 T2 비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죠? 저기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다가 기자들이 막 나와서 있으니까 헹! 돌아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붙잡혔어, 붙잡혔어. 자, 여기 그래도 한 말씀은 하셔야죠. 표시 딱 해놓은 거기에 포토라인에 딱 서서 질문 하나만 딱 자기가 얘기하고 바로 튑니다, 여러분. 저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일 때문에 귀국한 거고 회의에 참석하려고 왔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이 기간 또한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날 조사를 해준다면 그러면 나는 출동하겠다. 그 기간 넘어가면 그건 모르는 거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튀어버렸으니까. 다시 나가는 거죠. 다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쇼라는 거예요, 쇼.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튑니다, 튑니다. 오, 튑니다! 오, 카메라 따라가는데 튀어요! 튀어버려! 딱 3분. 이 런종섭이 주범이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에 적극 가담한 두 사람이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충남 천안갑의 단수 공천받은 신범철! 다행히 지금 질 것 같습니다. 천안갑의 분노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영주, 영양, 봉화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가면 되는 곳이니까. 여러분, 임종득 좀 떨어뜨립시다. 그리고 김장겸도 14번이에요, 비례에. 14번이면 몇 퍼센트로 줄어들여야 떨어뜨릴 수 있냐면 30% 이하로만 하면 13번까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30%만 안 넘으면 돼요. 한 29, 28 정도면 김장겸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좀 해봅시다. 탄핵대의 홍준표가 받은 지지율 정도, 27%였거든요, 그때. 그 정도만 받으면 김장겸 떨어집니다. 경북 영주의 임종득. 김기한 사령관한테 두 차례나 전화통화 집어넣어서 압력 넣고 그래서 수사 목록에서 임종득의 통화기록을 삭제까지 하게 했던 그 도주범, 임종득. 영주, 영양, 봉화. 그 시민들이 진짜 제대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안갑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장겸은 28% 정도만 하면 날릴 수 있습니다. MBC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자를 어떻게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여러분. 저러는데 무슨 황상무상을 날렸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김장겸은 14번에 집어넣고. 황상분보다 더한 놈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했던 말이 체류기관에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공수처를 자기 하부 조직으로 하나 봐요. 그렇죠. 야, 나 시간 날 때 들어오면 그때 해. 거의 그런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공수처는요. 그래서 발끈했어요. 출국 전에 약식 조사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해버렸잖아요.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무시를 하고 법무부가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가 들어오면서 나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있는 기간이 뭐냐면 21일에서부터 25일 날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25일 날 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그거 핑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21일 오늘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겠고 22, 23, 24, 3일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해놓고 할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막 이러려고. 인터뷰 읽어보니까 엄청 바쁠 거다. 회의 준비해야 돼서. 그래 놓고 무슨 조사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모순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25일 날 회의 끝나면 다시 호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도주하는 거 아니야? 또 도주죠. 그럼 이중 도주 대사가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이나. 이러면요. 무조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쳐, 공수처. 사상 초유로 대사가 구속되는 거 한 번 보자. 진짜. 그런데 만약에 25일 이후에 또 가면 이거 들어왔던 효과는 다 사라지고 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총선 때까지 그래서 붙잡아 놓으려고. 아, 총선 때까지는? 4월 10일까지. 해라.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참 별의별 유치한 짓을 다 아는구만요. 아, 진짜. 급거 귀국한 이종섭. 3분간 호주 대사 일정만 읊고 떠났다. 맞습니다. 얼마나 바쁜지를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게 그런데 충격인데 외교가에서 이거 동아일보가 썼어요. 심상치 않습니까? 동아일보는 그래도 윤석열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한동훈 편이 조, 중 윤석열 편이 동아, 국민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그쪽 편에 있던 게 또 문화일보도 있었고. 윤석열 편.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 동아일보에서 윤석열을 까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버렸다고 봐야죠. 이게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주초에 개최 논의를 하고 어저께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 들어온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놈의 방산 공관장 회의를 이런 식으로 후뚜루마뚜루 합니까? 나머지 다섯 개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통보 받고 들어오겠네요. 실제로 그 실무진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대요. 우리는 왜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러? 둘러리 서야지. 우리가 이종섭 도주쇼의 조연들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나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대사들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취소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대리하는 꼬봉들이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두환도 이러지 않았고요. 아 그럼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건 그래도 나름 지키려고 했었죠. 과거의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만큼 국가를 그야말로 사조직 운영하듯이 조폭 조직 운영하듯이 운영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못하죠. 동창회도. 동창회도 이렇게 하면 쫓겨놔요. 용 나와요. 진짜. 네. 그러네요. 동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다 일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동문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회의의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동문회입니다. 그런데 동문 그 간부들 중에서 대표는 빼고요. 총무 회계 서기 셋만 모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 있는 사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갑자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완전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팔아먹은 거죠. 주먹구구식이죠.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 보면 이종섭이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김병주 의원께서 화요일 날 저희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온화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 소통이 잘 되는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그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이 처음 자기가 보고서를 냈을 때 잘했다. 신속하게 이관해라. 지시를 하고 흡족하게 사인을 했고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이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어디선가 전화가 왔고 그 전화가 여러분 뉴스타파에서 드디어 그 전화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 번호가 대통령실에 번호했다. 헷칼 얘기했나? 야 1988년에 이래가지고 헷칼 누방 맞았어 이렇게 얘기했나? 그러게요. 대통령실 하니까 또 황상홈과 떠오르네요. 그 사건을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이종석 국방장은 전 국방장은 아니죠. 사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압이 없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사고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문제가 없으니까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외압이 들어오자 바로 번복하고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만 외압에는 취약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다. 겁이 많다. 유약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확인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좋은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다면 나쁜 짓을 별로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깡패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범죄 영화 보면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나름 착한데 돈 세탁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렇게 뻔뻔하고 아주 기질적으로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막 조작도 밥 먹듯이 하고 상대방과 맞서 싸우고 한동안 딱 떠오르네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조사받다가 자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약하니까 마음이 그 순간 잠깐 지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날 3월 7일 날이요. 저희 제보 녹취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 있습니다. 김성수 TV의 동영상 목록에 제보자의 제보 녹취가 그대로 있습니다. 3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7일 날 출국을 시도하니까 출입국 직원들이 막았어요. 이 사람은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회를 하면 우리가 다치니까 과장님께서 조회해달라. 그래서 출입국 관리 과장이 조회를 했더니 출국 금지이긴 한데 근데 출국이 되는 것처럼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수사본부에 넘길까 그랬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했구나. 그래서 공수처에 넘기면 그럼 이거는 나중에 후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은 공수처로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직원이 공항 직원이겠지 아마 직원이 대동에서 공수처까지 갔는데 그 문 앞에서 검찰이 인터셉트를 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팔찌까지 채우고 그리고 검찰청사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뉴스를 보고 확인했더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검찰청사에 갔다가 왜 공수처로 갔을까 그게 희한하잖아요. 저는 그냥 자진출두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 자진출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로 데려가서 교육 좀 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먼저였을까 자진출두가 먼저였을까 지금 여기 이 상황으로 보면 교육이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지시가 없으면 실수 학과성이 많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린 것 도주시킨 것이 사실상 국민 여론에 안 좋을 수 있고 역풍 그야만은 이게 진짜 역풍이죠. 국민들에게 기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과연 하나도 몰랐을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바보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왜 무리하게 국내에서 그냥 한동훈처럼 뻔뻔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튀었을까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종섭을 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국내에 놔두면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할지 몰라 기자가 밥 사주다가 인정 호소해서 다독거리고 울면서 다 터놓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네요. 빨리 좀 내보내라죠. 뭐 이런 상황 아니었냐. 해외 도피 그러면 지금 해외 도피를 이종섭도 원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 도피를 시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종섭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장면에서도 보면 나오다가 기자가 있으니까 바로 돌잖아요. 돌아가요. 회전이 확 휘져나요. 그 순간 바로 그 겁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대처를 못 하잖아요. 서서 기자한테 달랜다든가 따로 기자회견을 얘기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못하고 엄마야 그러면서 도망간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안절부장 못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위에서 야 일단 너 좀 나가서 튀었다가 잠잠해짐 들어와 좋아서 네 그랬겠죠. 좋았어. 아니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은 급수가 자존심인데 자기 장관 했잖아요. 그런데 차관보가 가는 대사를 가라고 한 거예요. 장관급 대사가 있답니다. 미국 이런 데는 장관급이래요. 그래도 장관을 내려오게끔 하면서 바로 그렇게 대사로 미국 대사로 보내는 경우는 좀 강등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나라면 또 모르겠죠. 미국 같은 나라. 벌써 장관급에 외교부 장관이 대사 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로 가도 속상할 텐데 지금 호주 대사면 차관보야. 장관 밑에 차관. 차관도 1차관 2차관 있는데 그 밑에 차관보. 그 차관보가 가는 자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도 좋아하라고 간 거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종섭을 끝까지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게끔 하지 않을 가슴은 없죠. 가슴은. 불안하겠죠. 공수처하고 완전히 짜고 치는 고도리를 하지 않는 한 거기서 제대로 수사받게끔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윤석열 라인들이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암약하게 만든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위원이며 국민의 미래 공천위원장이었던 유일준이 인사위원으로 있을 때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 심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피의자 수사자료를 유출했다고 기소된 인간이 있어요. 그게 1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1부장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쥐고 있다가 지금 다시 다시 사표 반려하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이종섭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1부장이니까 지금 공수처장이 없잖아요. 공수처 차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부장이 공수처장 권한대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정도로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못 믿는 겁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지금 여러분 진짜 이 사안은 윤석열 탄핵을 막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박정원 대령에게 수사 개입을 대통령들이 직접 했다는 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 대사가 이유도 모르고 경질되고 그러면서 그걸로 도피를 시켰다가 총선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쇼를 갖다 귀국 쇼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총선 끝나면 다시 도피를 시키겠다는 이런 상황은 이거는 이게 국정이 아니잖아요. 국정이 장난입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사조직 운영하듯이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종섭이 불가방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장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진짜 데드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종섭의 문제를 우리 일수를 둬서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부에 통제력이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지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종섭 앞에 런이라고 하는 성이 붙어서 런종섭이 되는데 런이라고 하는 성을 붙였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승만 이승만이 런승만이라고 불렸거든요. 아니 런승만이었던 게 실제로 인생의 아주 주요한 시기마다 런에서 튀었어요. 일단 일제강정기가 돼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막 색출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3.1운동 이후에 아주 그냥 신속하게 튀었습니다. 신속하게 튀어서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호의의식을 하고 외국 여자랑 끼고 놀기도 했죠. 본처를 버리고 그렇죠. 거기서도 사실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사기쳤다고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립운동 할 테니까 돈 내놔 해서 그걸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 후원 거 빨아먹기의 전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가서도 돈 가지고 착복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짤린 적도 있습니다. 런승만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제일 먼저 또 미국선 타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등에 업고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또 바로 런 너무 빨리 런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갔다 그러죠. 순식간에 처음엔 대전 갔다가 네. 대전 갔다가 그다음에 또 튀어서 부산까지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구까지 가다가 너무 많이 왔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대전으로 그래서 대전에서 방송을 하죠. 네. 뻥치죠. 국민 여러분 어린이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 참 윤석열하고 그건 흡사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 속이고 이긴다고 뻥쳐놓고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론을 한 게 4.19 딱 터져가지고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사실상 참수 직전이죠. 그럴 때 하야 선언하고 튀었어요. 그때도 튄 겁니다. 여러분 하야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부 자료에 보면 비행기에 오르는 이승만 부부 이런 게 사진들 있어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잘 보호해줘가지고 편안하게 보내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튄 거죠. 튀었어요. 그럼요. 일부 언론들만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 이승만도 지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경호를 하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맞아 죽었어요. 그럼요. 맞아 죽었죠. 130만을 학살을 했어요. 그 유족들만 얼마입니까? 곱하기 4해 보십시오. 그런데 런승만하고 런종섭하고 뭔가 좀 닮은 게 있어 보이는데 일단 겁은 더럽게 많죠. 둘 다. 더 겁 많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나름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편이다. 그렇죠. 싸가지 없는 한동훈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같은 깡패의 스타일도 아니다. 점잖은 척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점잖은 척하는 악마고 이종섭은 기본적으로 점잖은 사람이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기본적으로 속에 악마가 들어찬 이런 사람은 아닌 거죠.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권력력도 좀 있겠죠. 출세욕이나 이승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속은 시커먼 인간인데 겉으로는 온갖 착한 척을 다하는 아주 영악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속는 거죠. 네. 속습니다. 속을 수도 있죠. 이승만이 원래 인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띄워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이승만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한국이 해방 직후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군정에서 조사해도 85%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승만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칭찬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 연설 나온 게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 자기 좋아한다. 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던 사람이 미국이 입장을 확실하게 반공으로 정화구소 움직이자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반공을 내세우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 학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엄청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은 기회주의자 까지는 아니에요. 김도 안 돼요. 출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원식 같으면 문건을 딱 봤을 때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거 사인하면 윤석열한테 해가 될 것 같아. 하면 자기 선에서 이거를 찢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빡빡 찍고 야 정신이 있어 이 자식아 뭐 이랬을 건데요. 야 우리 대통령이 사랑하시는 여기 사단장이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미친놈 아냐 미친놈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신원식이나. 그런데 이종섭은 그런 고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런 정치적 판단을. 그러니까 이것만 본 거예요. 보니까 조사 잘했구만 사인 그거 보면 이 사람 출세하기 좀 힘든 사람인 거죠.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멋지게 얘기하는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못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잘.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 성공하기는 좀 힘들었던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칫거리네. 네. 빨리 숨겨야 되는데 골칫거리. 겁이 많고 말 잘 듣고 하니까 어떻게 시켰는데 후한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사람은 기회주의자 적극적 기회주의자가 제물스럽습니다. 적극적 기회주의자 적극적 기회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사람을 만날 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쟤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은 인생 역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끊임없이 말을 바꾸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각색하죠. 그리고 사귀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윗사람한테 알랑알랑거리거나 이런 걸 엄청 잘합니다. 신혼식이 다 그러네요. 신혼식이 그랬죠. 이거 하면서 사람하고 친분관계 쌓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나와서 헐크 복장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시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자꾸 바꾸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 기회주의자는 끊임없이 꿀단지를 향해서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꿀단지 빤 인생이 나오면 말 번드르르 잘한다. 과거 인생이 그런데 그런 건 100% 기회주의자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소속됐을 때는 그 회사 사장님한테 너무너무 그냥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 회사 칭찬하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다른 회사 가면 그 회사 기미를 쏙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고 이런 걸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회사 가면 전에 회사 욕하고 욕하고 이 회사 칭찬하고 이 회사 또 빨아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대표적인 거죠. 꽃게만 걸었다면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런데 나르시스트이면서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제일 위험한 사람일 것 같네요.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자체도 위험한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말이 다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는 사람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기회주의자 속성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끔찍하겠네요. 그렇죠. 사람끼리의 인간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버린다고 봐야죠. 오랫동안 측근으로 데리고 있지 않고 쓰다 버리고 쓰다 버리고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 깡패 조직을 만드는 데서는 좀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같은 스타일이 오히려 자기 주변에 측근들을 키우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전두환이가 그걸 훨씬 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자들은 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건 잘할 수 있네요. 그것도 잘하고 그 욕망도 있어요. 욕망도 있고 그걸 만들고 싶은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은 계속 깼다 버리고 깼다 버리고 그렇죠. 쓰다 버리고 쓰다 버리고 유승민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도 좀 떠오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장해찬도 떠오릅니다. 장해찬이 맨 처음에 공청받고 싶어 했던 곳은 정의당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민주당도 알짱거렸었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다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아 남교를 거부해서 남교를 이야 기회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뚜렷한 자기 신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 성공에 유리한 출세에 유리한 신념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 신념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바꿀 때에도 바꾸는 과정이 정광석과 같죠 번개와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전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향을 할 때 기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고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또 글로 쓰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없어요 해보니까 아니더라 바로 바꿉니다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일단 이종섭은 기회주의자는 아니다 기회주의자 깜냥이 안 된다 깜냥이 안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주의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일단 사람이 어리숙하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 불쌍하네요 좀 그냥 이종섭도 좀 깊게 들어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사람한테 이렇게 온화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지조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또 전 대통령이 잠깐 떠오르기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착한 사람들은 나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따뜻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합리적이지만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용감해요 이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을 잘 휘둘려요 남들한테 약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남국 의원이 좀 생각이 나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거를 좀 빨리 내려놓고 진짜 착한 사람 그렇죠 그야말로 자기 몸에 선과 정의가 딱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진짜 선출직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야 잘못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런종섭을 통해 가지고 좀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일대 초대 대통령이 기회주의자였다는 것도 아주 잔인한 기회주의자였네요 거의 뭐 정신병적 기회주의자인 셈이죠 학살자니까 정신병적이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한데요 정신병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회주의로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기회주의자는 미쳤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출세주의자인 것이죠 우리 현실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정신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자기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목숨 대하듯이 생각한다든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명살상 따위를 쉽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승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회주의자에도 등급이 있군요 그럼요 그냥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기회주의자인데 그냥 그러려냐 하는 거죠 현실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남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까지 하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서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죽인다든가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결합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는 빨리 사회와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럼요 격리는 이왕이면 감방으로 이왕이면 뭐 감방 아니면 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방으로 격리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어설프게 뭐 이렇게 인정을 베풀면 사실은 굉장히 큰 해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일당들은 다 모아서 저기 무인도 보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장모까지 다 해서 맞아요 같이 살아봐 아주 지옥도가 될 겁니다 땅 파면서 살아라 그럼 진짜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진짜 서로 배신하고 뭐 지들끼리 막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갑자기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주의자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병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인도에 딱 보내는 거야 같이 넣어주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죠 권위주의자와 기회주의자와 나르시스트와 이렇게 넣어서 사이코패스에 뭐 다 보내주니까 결국은 누가 남을까 제일 힘센 놈이 남겠죠 거기서도 조직 잘 만들고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불리하네요 불리하죠 조직 만들기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게 심리 분석을 통해서 시사 들여다봤습니다 런종석 과연 며칠까지 한국에 있을까 총선 전에 도망갈 만큼 급박한 상황을 만들기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번 총선은 220석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팀이야 우리 기자들이 좀 가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여가 딱 말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 터뜨려 버리면 바로 또 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보내겠죠 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자들 화이팅 자 김성수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빛손님이 와 진짜 60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수TV가 안정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 여러분 특히 멤버십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보시면 온라인 정기 후원 있습니다 ssroad.kr 여기 치고 딱 들어오시면 아주 쉽게 회원가입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ssroad.kr 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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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